오른쪽으로 잘 빼줬습니다 김두리 김두리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김두리 왼발 크로스 올려줬습니다 박스 안쪽 떨어진 공 슛 막아냈습니다 최애슬 선방 왼쪽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다시 이어받는 문미라 문미라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수백에 막혔지만 전은하가 치고 올라갑니다 크로스 올려줬습니다 세컨드 볼 김두리 막혔습니다 아 여기서 가슴으로 막아냈던 창령 WFC입니다 김빛나의 좋은 수비 연결이 됐습니다 이어받는 전은하 문미라 다시 뒤로 빼줬습니다 전은하 공간 있어요 전은하 왼발 막아냈습니다 코너킥 붙여줬습니다 백길로 빼줬고 걷어낸 공 멀리가지 않았습니다 펀칭 다시 잡아냈습니다 최애슬 아 최애슬 골키퍼가 집중력을 발휘해서 막아냈습니다 과연 이 변화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지 길게 붙여줬습니다 헤더 펀칭 오늘 최애슬은 난공 블락입니다 뚫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번 시즌 코너킥에서 득점을 만든 경기도 있었고요 중앙으로 연결해줬습니다 전은하 밟아줬고 문미라 막아냈습니다 강력한 슈팅 이번에도 최애슬의 선방 추효주가 돌아섰습니다 추효주 슈팅 다시 추효주 크리오오오 먹아냈습니다 목소리 줄게 빼줬습니다 여기서 터치 길었는데요 문미라 짧은 패스 전은하 최고 또 펀치 이번에도 막아냈던 최애슬 무므미라 쑛 막았습니다 세컨드 hum 슛! 들어갑니다. 여기서 세컨볼을 침착하게 밀어넣으면서 선제골을 기록하는 수원도시공사입니다. 최애슬 골키퍼가 문미라 선수의 PK를 잘 막았습니다만 쇄도하는 슈팅을 막아내지는 못했습니다. 문미라의 PK 최애슬 골키퍼의 대결 슛! 들어갔습니다. 문미라 이번에는 성공을 시켰습니다. 문미라에게 온 두 번째 기회 이번에는 실망을 시키지 않습니다. 스코어 2대1